자 4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part 5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131번부터 140번까지 열문항을 다뤄보시는데 6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이제 31번서부터 40번까지 안에는 어휘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30번 때가 되면 많이 틀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많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수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미리 알고 있으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니까 이런 수준의 어휘들이 나올 것이야라고 예상을 한다면 좀 더 높은 집중력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시면 13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선택지의 수준이 높습니다. 자 프랙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프랙티셔너는 프랙티스가 뭐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프랙티셔너는 사람을 가리키긴 하는데 ER이니까 반복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자 전문적인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변호사나 의사 등등의 전문가를 우리가 프랙티셔너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을 프랙티셔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어원 자체가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랙티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전문가들도 그냥 전문가들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동일한 일들을 하는 사람의 개념에 전문가들을 우리가 자 프랙티셔너라고 하니까 주로 변호사나 의사를 말을 해요. 말합니다. 변호활동이나 혹은 수술활동, 진료활동의 반복이라고 보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예술가 따위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프랙티셔너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원까지 해서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모더레이더. 이거는 여러분들 음악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데라토. 중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모더레이더라고 하면 중재자의 뜻이에요. 근데 중재자의 뜻으로 모더레이더만 토익에 나오는 게 아니라 미디움도 중간이죠. 그죠? 그래서 미디에이더라고 하는 단어도 자 어떻게? 예 바로 중재자의 뜻으로 출연합니다. 토익에. 그래서 두 가지 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답이 뭔지 모르니까 자 선택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C번의 Advocates는 동사입니다. 원래. 옹호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명사로 쓰면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옹호자의 뜻도 있고 옹호자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죠?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 법정에서 누구를 옹호하는 사람. 그래서 변호인을 우리가 Advocates라고 합니다. Candidates는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겠죠. 후보자의 뜻입니다. 자 그럼 앞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상적인 누구누구가 내 따다 사람이니까 어차피 사람이에요. 그럼 중간에 수식어고는 조금 뺍시다. 자 동사가 나올 때까지 아 여기 있다. 동사. 그죠? 이상적인 뭐뭐뭐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5년에서 7년까지의 경험을 자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지 매니지먼트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분야와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에서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경험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상적인 누구일까요? 자 이상적인 자 바로 Candidates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행히도 4개의 단어 중에 요 녀석이 정답이 됐는데요. 자 그 포지션을 위한 자 이상적인 뭘까요? 라고 하면 그 포지션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목적이잖아요. 4가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바로 후보자가 문맥상 가장 적절하고요. 어거지를 써서 전문가라고 집어넣어 볼 수도 있겠지만 자 그 전문가는 바로 의료행위나 변호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전문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런 비즈니스 컨설팅의 전문가로 프랙테이션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프랙테이션어는 의사 변호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해 되셨나요? 네. 자 그럼 마무리 짓고 132번 갑니다. 132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 다 명사입니다. 물론 their own은 뒤에 명사가 붙어서 그들 자신의 뭐뭐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자 이 전체를 하나의 형용사로 보고 자 갈 수도 있지만 요 명사가 없어도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요 전체는 대명사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since 이하의 주어 자리가 지금 비워져 있고 동사가 아 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여기 복수의 주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this는 안되고 대문은 어때요? 대문은 복수의 복수이긴 한데 목적어 자격 즉 목적격이기 때문에 주어전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 자신의 것은 복수면 아 로 받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얘냐 아니면 얘냐를 따져보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둘 사이에는 해석이 필요하겠죠? 앞쪽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개발해왔어요. 신제품을 가로로 묶어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사구문입니다. 겨냥하면서 뭘 겨냥하죠? 자 바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이네요. 젊은이들을 특히 겨냥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해왔거든요. 어 그런데 자 그 이유가 바로 뭐죠? 바로 그들 자신의 것이 자 purchasing group이기 때문에 아니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요. 바로 지시대명사입니다. 앞쪽에 나왔던 자 teenagers와 그 다음에 college students를 자 지금 받아서 지금 자 지시하는 어구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뭐이기 때문에 자 바로 구매의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한 primary 구매 그룹이죠. 뭐 어떤 제품을 사는 구매 고객이에요? 그죠. 자 바로 스마트폰과 apps apps는 여기서 applications의 약자겠죠. 그래서 앱과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대한 주요한 구매 그룹이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맥락이에요. 132번의 정답은 자연스럽게 C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들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33번이고요. 33번은 문제를 풀기 전에 Overwhelm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뭐가 떠오르나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감정 파동사입니다. 이해 됐죠? 자 그래서 Overwhelm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감정이냐면 Surprise와 자 그 다음 Embarrassed가 함께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고도 당황스럽게 하다 놀라게 하다 당황스럽게 하다 의 짬뽕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압도하다 라고 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ing는 뭐예요? 그런 그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우리에게 감정을 주나요? 그렇죠? 어떤 사건, 사고, 결과 따위가 준다. 그래서 요거는 Something 설명이다. 자 이디는 뭐예요? 그런 어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의 감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Somebody다. 자 영화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감정을 주는 것은 인간 자체에서 감정이 스스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어는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그 감정을 불어넣어준다 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그 감정을 불어넣는 행위를 당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반드시 수동적 개념으로 쓴다고요. 감정을 유발당해서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에 어원을 둔 자 바로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은 스스로 뭐뭐뭐 하는 게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ing가 아니에요. 어떤 감정을 느끼게끔 만드는 something이고 어떤 감정을 유발당해서 느끼는 사람은 이 뒤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라고 하는 부사가 되겠죠. 그럼 일단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 일단 뭐 제가 지금 드린 이 지금 설명은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감정유발 동사와 관련된 내용이 출연했을 때 답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내용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이거나 부사 자리이면 또 얘긴 달라지는 거죠. 자 근데 다행히도 여기는 has been 이하의 보호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요. 그죠? 아 보호가 나와야 되는 자리가 아니죠. 자 다시 죄송합니다. 보호가 나와야 되는 자리로 딱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더니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형용사 보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수식어구가 나오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ing와 ed의 쓰임을 조심하셔요. 감정유발 동사니까 얘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유발 동사들은 ing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ed는 어떤 감정을 유발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자 이게 바로 영어의 감정 타동사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는 부사자리기 때문에 자 그것을 넘어서 자 그것을 따질 필요 없이 여러분이 답을 그냥 a번에 쓰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133번은 문제적 접근만을 한다면 자 이 자리에 bpp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부사자리라고 해서 요거는 1초 내에 a번에 답을 썼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자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의 단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자 이 오버웰림의 특징과 감정동사의 ing ed의 느낌을 다 드렸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그럼 전체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스포스맨 뭐죠? 대변인 되겠고요. 어디 대변인이에요? 그 조직의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리스폰스는 반응이에요. 뭐에 대한 반응이죠? 자 바로 preserve the city parks 캠페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preserve가 보존하다 이 뜻이니까 도시의 공원을 갖다가 보존하자라고 하는 캠페인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구로부터? 바로 자 주민들로부터 자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왔는데 그 반응이 어떻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자 positive 긍정적이었다라고 대변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133번은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거꾸로 자 정답은 A번이었지만 여러분들 B번과 C번의 쓰임새 자 그 다음에 그 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목조목 좀 따져봤으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암기 과정에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33번 마무리 짓고요. 4번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자 뭐 전치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알고 보면 좀 다르죠. 얘는 뭐죠 여러분들? 얘는 전치사 맞아요. 자 부사 플러스 전치사의 조합이지만 두 개를 합쳐놓으면 하나의 수거 전치사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뭐뭐에 앞서서 이런 뜻이죠. 자 얘는 뭡니까? 얘는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On account of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셔야 되는 수거입니다. 자 토익의 간간이 정답으로 출연하죠. Far from은요. 얘는 그런데 전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멀리에 뭐뭐로부터 먼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far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형용사 부사의 동일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from만 단독으로 나와있었으면 전치사예요. 자 그리고 뒤번에 aside from 얘도 마찬가지로 수거입니다. aside가 자 부사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에요? 자 바로 자 무엇무엇에 무엇무엇에 이외에는 라고 해서 예외를 나타내요. except 와 비슷한 뜻이에요. 자 뭐뭐로 뭐뭐로 이외에는 안됩니다. 그럼 뭐뭐로 그죠? 자 뭐뭐로 뭐를 제외하고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뭐뭐로 이외에는 뭐뭐로 제외하고는 이런 뜻입니다. 예외사항을 나타내고 자 두번째로는 자 무엇무엇 말고도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건 추가사항을 나타내죠. 뭐뭐로 말고도 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aside from을 쓸 수 있어요. 자 뭐뭐로부터 자 떨어져 나와서 그 이외에도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추가정보를 제시할 때도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외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다. 자 aside from의 동의어가 뭐 있습니까? apart from이 있어요. 자 그래서 4번도 자 D번도 여러분들 별표를 세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거 표현이죠. 자 그러면 빈칸에는 어떠한 품사가 일단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굉장히 긴데요. 자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주어가 결정했어요. 자 이 사람을 승진시키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에 뭐가 나와 있죠? 자 바로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줄 자 앤뉴얼 퍼포먼스 이베류에이션 다 빼고 스케줄 그러면 여기에는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혹은 자 여기에도 전치사가 있으니까 from이 그러니까 요거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문맥상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통 전치사만 세 개 놓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따져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경영진이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을 승진시키기로 무엇에 앞서서? 바로 평가 스케줄에 앞서서 이해됐어요? 미리 이 사람을 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요 앞쪽을 읽지 않고도 정답을 지금 잘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까지 그러시면 추가적으로 앞쪽의 내용까지 해석하시면서 정리할게요. 아웃스탠딩 별표 세 개 뛰어난 뛰어난 영업의 기록입니다. 자 이것이죠. 그 다음에 He achieved in emerging market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당연히 접속사가 생략된 구조인데 앞쪽에 명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관계대 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거 아니에요? 자 emerging markets 라고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시장을 말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후진국 시장 보통 우리가 money markets 라고 해서 자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emerging markets 라고 하면 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 3년쯤 전에 자 바로 emerging markets 지위를 잃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자 신흥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개발도상국의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단기 자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빼먹고 나중에 도망가고 뭐 이런 식의 자금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해주는 뉴스에요. 그게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아 우리나라를 emerging markets에서 이제 격상시켰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돈 자체의 성격이 자 이제 예전처럼 단기 자본들이 아닌 장기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인으로 자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emerging markets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신흥시장이에요. 신흥시장에서 그가 성취했던 자 그런 매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아 원인이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네요.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경영진이 어떻게 했어요? 결정했어요. 얘를 지금 승진시키자고 그런데 언제요? 바로 자 평가 스케줄이 있기도 전에 그것에 앞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평가는 매년 한 번씩 하는 거고요. 퍼포먼스는 실적의 뜻이 있죠. 실적평가의 일정 이전에 자 데이브 첸이라고 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135번입니다. 자 35번에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어때요? 예 서로 달라요. 접속사가 지금 두 개 나와있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컴마 이후에 주호동사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해가 명사라고 했을 때는 얘한테 연결될 수 있는 건 뭐 밖에 없어요? 결국 전치사밖에 없는 거죠. 접속사가 나올 수는 없어요. 분사 고문도 성립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접속사를 지우고 나면 O 분야 아니면 With냐인데 자 문맥상 어떻습니까? 보니까 이건 석사학이죠. Master's Degree는 자 어떤 분야에서? Computer Engineering 자 컴퓨터공학 분야에서의 석사학위 가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잰의 상황은 어떻죠? 바로 Has had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하면서? Job을 갖다가 찾는 데 있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Job이에요? 자 바로 지불하는 Job입니다. 뭘 지불하죠? 적절한 임금이에요. 자 무엇에 맞춰서? 바로 그녀의 레벨에 맞춰서 그녀의 레벨에 맞는 자 그녀의 레벨에 맞는 적절한 Wage가 되겠습니다. Qualification은 자격요건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자격요건의 레벨 있죠? 그녀가 능력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근데 거기에 맞는 자 원래 4라고 하는 단어에는 비례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하나의 Job을 찾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됐어요? 오케이. Even이라고 하는 건 강조의 부사라고 보면 뭘 가지고 있어요? 자 바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상태에서 조차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 소유 상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니까 정답을 With를 쓰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Even with the Master's Degree 자 이렇게 전개가 되네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차도 그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얘기고 하나만 더 강조하면 Finding은 지금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문장에 주어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는데 왜 명사가 또 나왔어요? 요거는 앞쪽에 여러분들 전치사 인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전치사 이하에는 자 동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는 여러분들이 다 뭘로 봐야 돼요? 동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기능이다가 아니라 자 생략된 전치사까지를 봐서 이것을 부사 기능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투부정사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죠. 왜냐하면 자 전치사 이하의 투부정사는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변형하면 어떻게 낼 수 있어요? Finding 자리에다가 Finding과 To Find를 같이 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아 선생님 투부정사가 왜 저 자리에 못 나오나요? 자 그거는 이 수거 표현을 알고 있는 학생들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have difficult 그죠? 그래서 have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have difficulty 자 전통적으로 difficulty 그 다음에 trouble 그 다음에 a problem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거리를 가지다 라고 할 때는 뒤에가 ing고 앞에는 in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뭐 뭐 하는데 자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difficulty 와 trouble a problem 대신에 뭐가 대신 나왔나요?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기준이 되는 표현에서 자 지금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같은 맥락의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또 ing를 썼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추가해 두세요. 자 have a hard time 그죠? 자 has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ing 이렇게 외워두시는데 왜 ing가 거기에 올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이 생략된 구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꾸로 투 부정사가 이 자리에 이제 출제가 돼서 투 파인드와 파인딩을 주고 답을 골라라 라고 하면 80% 이상의 학생이 여기다 고르고 와요.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 회경사적 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자 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전체사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ing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35번 문제도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섯 문제가 남았을 뿐입니다. 자 분위기 쇄신해서 나머지 다섯 문항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문제 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36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ED형입니다. 그리고 또 수동태를 구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최소한 시켜보면 started는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어와의 조합은 괜찮죠? 워크샵이 시작될 것이다. 워크샵이 제한될 것이다. 워크샵이 안 돼요. 자 remain은 무조건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remain 하면 B동사가 딱 생각나야 돼요. B동사가 수동태로 쓰이는 뭐 봤습니까? 자 저거는 1,2형식 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주로 자 비동사는 1,2형식 중에서 2형식으로 거의 대부분 쓰고 일부 1형식이 있죠. 자 그리고 remain이라고 하는 remain이라고 하는 단어도 뜻은 똑같은데 쟤는 1형식이 거의 90%고 2형식이 한 10% 정도가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수동태는 안 됩니다. assert는 확언하다. 그죠? 단정하다. 주장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워크샵이 주장되어진다. 이건 좀 이상한데? 자 그래서 D번은 소거하고 자 두 개만 남겨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쪽에 이제 조건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요. 원인이 주어져 있어요. 이용 가능한 좌석이 어때요? 그쵸. 제한된 이용 가능한 좌석 때문에 자 원인이 분명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첫 번째 오는 50명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 그 사람들로 제한된다가 말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어요? 앞쪽에 지금 리미리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또 리미리드가 답이겠어? 라고 하는 섣부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통적으로 읽고 답을 잘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명하는 건데 보통 서명해서 어딘가에 등록할 때 많이 써요. 어디어디에 등록하다 라고 할 때 사인업이고요. 자 그리고 어디어디에 등록하다 라고 할 때는 4 플러스 명사입니다. 사인업 4 사인업 4 사인업 4 이거는 뭐 리스닝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정보이니까 자 꼭 알아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등록을 하는 첫 번째 선착순 50명에게로 자 워크샵이 제한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죠? 이용 가능한 좌석수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136번은 D번에 지금 어휘가 조금 난이도가 좀 높죠? 지금 정답은 아니지만 토익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선택지 A, B, C, D 중에 등장했던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정답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단어들도 예고편인 거예요. 지금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주장하다 확언하다 라고 하는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137번이고요. 자 37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주섰는데 왜 주섰다라고 생각했어요? 오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르니까 30번 때 후반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고마워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30번 때 후반에 이런 문제 안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토익을 보면 30번 때 후반에도 구조품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일단 여기는 동사자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번도 지우고 C번도 지우셔야 돼요. 그러면 형용사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ING가 나올 것이냐 인데 레스라고 하는 단어도 비교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ING를 붙이면 동사에다 ING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동명사가 됐던 분사가 됐고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나 레스담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 보니까 해스빈이 나와 있으니까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용사가 비교해 구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분사라고 하죠. 근데 이 아이는 형용사 역할을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동사에서 나온 아이잖아요. 동사와 시스템이 똑같죠. 그러면 두 가지 지점에서 해석 없이 비번은 오답이에요. 왜? 프레딕팅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뭐뭐뭐를 예상하고 있는 이런 뜻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레스와 결합될 수 없죠. 형용사나 부사만 비교급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분사이기 때문에 동사로부터 나간 ING나 ED는 원칙적으로 비교급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의 ING나 ED가 완전히 형용사화 된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은 당연히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자 지금 동사적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 분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A번으로 답을 정하고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30번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쪽처럼 그냥 쉽게 답을 내고 지나가면 안 되고 자 나의 생각이 맞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그런 번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대학의 풋볼리그의 퍼포먼스가 자 올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대학 풋볼리그의 퍼포먼스 성과 그죠?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덜 예상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뭐보다도? 작년보다도. 그러니까 혼전양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37번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A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동사로부터 나간 아이들은 동사의 시스템 그대로기 때문에 목적어를 동반한다와 순수한 형용사나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만들어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된다. 자 일부의 ING와 ED 중 완전 형용사화 된 아이들은 예외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38번 가죠. 38번의 ABCD의 선택지가 또 의미가 다른데 여기도 또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포지션은 당연히 직위의 뜻으로 가장 많이 쓰고 또 입장의 뜻으로도 많이 쓰죠. 자 그죠? 자 What is your position on that issue?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 이슈에 대한 너의 입장은 뭐냐? 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B로 가시면 victims가 되겠습니다. Oh sorry victims가 아니라 vicinities 이렇게 되어있네요. Vicinities라고 하는 거는 아예 이렇게 외우세요. In the vicinity of 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자리의 vicinity가 이제 어휘 문제로 여러 차례 출연한 바 있죠. 어디어디에 근방 근처를 말하는 명사예요. 이해됐죠? 자 C번으로 가시면 surroundings인데 요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S가 붙었으니까 명사죠? surrounding을 원래 자 항상 복수로만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주변 환경을 우리가 surroundings라고 해요. 알겠죠? surroundings에서 S가 떨어져 나가서 surrounding이 되면 그때는 형용서로만 씁니다. ing 중 일부 형용서로 쓴다 그랬죠? 그때는 자 둘러싸고 있는 인근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ccommodations는 잘 아시겠지만 숙박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제공합니다. 잘 됐고요. 요거는 명사 어휘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회사가 임시의 뭐뭐뭐를 제공해요. 그럼 임시의 직위를 제공할 수도 있고 임시의 숙박시설을 숙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두 개는 좀 어색하네요. 임시의 근방 혹은 임시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에요. 자 누구를 위해서? 후이야의 사람들입니다. 둘 다 다 되니까 여기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어요. Transfer to the new facility.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근 보내진 거죠. 새로운 시설로 전근 보내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때요? 전근이 보내줬는데 무슨 포지션을 갖다가 제공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 사람들이 숙소가 없을까봐 임시 숙소를 제공한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accommodations로 가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temporary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temporary의 반대말은 뭐죠? permanent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pe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파마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속적인 그 길이가 긴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시면 38번의 명사 어휘 문제는 정답 D번으로 확정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39번입니다. 39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달라요. 근데 미트다 하면 지금 목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otherwise는 부사니까 안 되겠죠? 1번 그렇지 않으면 자 2번 differently 서로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2번의 뜻도 잘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one another는 서로서로 얘는 상호대명사라고 해서 명사입니다. as though는 접속사예요. 여러분들 여기 못 나오죠 지금 and 다음에 지금 동사가 또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택도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inclusive는 형용사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신받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통적인 어형을 통한 품사 문제는 아니었지만 접근 방식을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이거 명사자리면 답비 아니야? 그리고 이제 거꾸로 30번대 문제니까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혹시라도 괴상한 구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orientation session orientation session 이라고 하는 거는 session이라고 하는 게 회의 회기 특별 수업 이거예요. 그러니까 orientation 자 특별 수업이 자 새로운 직원들과 자 임원들 중역들이죠. 이거 묶어서 그냥 선바디예요. 선바디 한마디로 자 이 사람들에게 뭐 하도록 만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됐죠? 자 따라서 이 discuss 앞에도 2가 생략돼 있는 것이고요. 자 됐습니까? 이걸 논의하죠. 회사의 목표와 core는 핵심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논의하고 자 서로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은 orientation session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문맥상으로도 비번은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139번의 정답도 비번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140번 가겠습니다. 자 ABCD의 선택지는 또 쉽나요? 어렵나요? 요건 좀 쉽네요. 자 근데 durable 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자 어디서 들어봤어요? 건전지 중에 Duracell 이런 거 있잖아요. 내구성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C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전지의 뜻이죠. 전지의 뜻이죠. 내구성이 있는 건전지다라고 해서 Duracell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전지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Duracell보다 에너자이저가 더 잘 팔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네이밍의 차이겠죠. 에너자이저는 느낌이 오죠. 근데 Duracell은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자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Duracell의 판매량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 에너자이저의 판매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네이밍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것도 또한 뭐 그죠? 곁가지로 자 보너스로 여러분께 정보를 드려봤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자 그래서 요거 내구성이 있는 Durable 자 Possible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자 Convenient는 편리한 것이고 Allowable는 허용 가능한 이런듯이 되겠죠. 법칙 따위 법규 따위가 허용 가능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 근데 난점이 한 가지가 좀 생겼어요. 보십시다. 새로운 부사장님입니다. 요즘은 부사장님은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VP 이렇게 많이 써요. 약자로 많이 쓰죠. 자 영업부서의 부사장님께서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바로 제안했습니다. 혹은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제안하다의 뜻이면 뒤쪽에는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 유동사이기 때문에 Should plus 동사 원형이 나올 것이고요. 얘가 만약에 어떤 사실을 넌지시 암시하다의 뜻이면 그때는 반드시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사가 올 거예요. 동사 Would를 보시면 암시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부사장님이 넌지시 암시한 거거든요. 뭘 암시했습니까? 자 바로 That year를 Doubling the current sales revenue in one year 1년 안에 현재의 그런 영업 매출 있죠. 자 영업 수입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자 Would be 어떻습니까? 예 자 어떠어떠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가만있어 봐. 이거 뒤에 주요 동사가 왔는데 그럼 Provided가 접속사라는 얘기인데 제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자 Provided는 뒤쪽에 That이 생략된 거죠. 그리고 Provided That Providing That은 That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수거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If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자 이 내용도 혹시 적용이 안 돼서 해석이 잘 안 됐던 학생들은 할 수 없이 여기가지고 답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는 것이 어때요? 내구성이 있어요? 편리해요? 아니면 허용 가능해요? 아니요. 가능할 것이다. 암시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뭐죠? 만약에 자 올바른 전략이 자 채택된다면 Adapt 라고 하는 단어는 자 Choose의 뜻이에요. 선택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면 누구누구를 입양하다의 뜻도 있어요. 아이를 선택해서 데리고 오는 거니까 이해 됐죠? 대신에 여러분들 이 단어 나오면 항상 이 Adapt 라고 하는 단어와 자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알죠? 이거는 적응되다의 자동사 누구누구를 어디어디에 적응시키다의 타동사 Adapt A to B로도 쓰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를 또 대비해서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40번까지 자 마지막 10문제 Par 5를 마무리 채워보도록 합니다. 자 총 40문항을 저랑 같이 오늘 또 논의를 하셨어요.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한문항 한문항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께 다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성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강 저희가 Parsecs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집중력 잃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거 자 결과 와는 별개의 문제로 또 하나의 밸류가 되겠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바쁘면 바쁜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시간이 많으면 많은대로 최선을 다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 저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